스크림블러 많이 써봤잖아. 많이 써봤잖아. 나에게서 드릴게요. 아 뭐야. 30. 우와 66 나왔어. 미친놈이야. 와 7분 먹고 224 썼어? 아 그거는 안 되지. 아 그게 어딨어요. 공간적인 게 어딨어. 아니 볼 때야 볼 때야. 아니 볼 때야 볼 때야. 6 볼 때야 지금. 아 진짜로? 아니 근데 다들 왜 이렇게 못해요? 아 그린 스피드를 스크림블러 많이 써봤잖아. 아까 나에게서 드릴게요. 아까 나에게서 드릴게요. 집게. 집게 쓰긴 거 멋있어. 집게 쓰긴 거 멋있어. 개비 그만. 아우 오케이. 아 뭐야. 아 뭐야. 아 뭐야. 우와 66 나왔어. 미친놈이야. 안 돼. 오 못 나왔어. 대박. 224. 우와 7분 먹고 224 썼어? 네. 오케이. 오케이. 와 62. 아 이거. 너무 떴다. 그만. 킥. 얘 빼야겠다. 네? 플레이가 안 돼. 러. 백신 때문에 그래? 진짜 오는 팔을 못 쓰겠어. 부드럽게. 부드럽게. 잘 친다. 부드럽게. 1번 컷. 어 안녕. 뭐야. 다들 이런 거 안 해봤어? 다들 이런 거 안 해봤어? 최고나 할 거야 지금. 왜 이게 나. 잘했어? 러. 어? 아니야. 오케이. 굿. 아 이제 간이 조금씩 있다. 아. 아 그거는 안 되지. 아 그게 어딨어요. 못 맞은 게 어딨어. 아니 볼까요 볼까요. 아니 볼까요 볼까요. 아니 볼까요 볼까요. 하나 둘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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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런이 없다니까 너무 살살 어? 뭐야? 우선 너무 운이인데 왜 운이야? 야마가 많이 가 비슷한데요? 벙커 아유 없다 아 잘하네 잘한다 아 독일을 하고 있어 어? 저는 레슨하러 가고 있습니다 오우 자 윤종철 프로가 지금 레슨 때문에 가가지고 저랑 김동포랑 두 명이서 할게요 와우 열받았습니다 7번갖고 63 친 거야? 어 저도 60 치면 돼요? 60? 60만 나오면 뭐 제발 제발 페이워이 어머나 나하고 맞았나? Sonne Religion 오? haar 거짓말하지마 진짜 아 뒷닥만 써 제발 받아 저기도 치면 돼 great 바로요 panting 여름이라 나 설명 됐나? 티를 꽂는 거랑 안 꽂는 거랑 차이가 나나? 나이스! 아 너무 세게 맞았다! 와 이거 찍었대! 스피! 아이고 야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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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차라리 너 따져라 러브! 우와 모모가! 러브! 레디! 아 안돼! 55 안 돼 괜찮네 아니야 골 스피드가 안 나왔어 몇 나왔어? 55 이게 또 괜찮을 수도 있겠네? 아 이게 근데 백군 셔츠 치기가 너무 어렵다 그걸 계산을 해야지 프로니까 우리의 문제지 140 40 톡스 톡스 오케이 붙었어 진짜 잘 쳤다 이거 이건 뻑이다 오케이 레디 22 레디 아 너무 사납치잖아 커피나 먹자 이긴 거 같으니까 오 오! 또 보기야? 아 진짜 보기 플레이어 보기 진짜 보기 플레이어 아 아 진짜 이게 퍼터 너무 어렵네 퍼터랑 어플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2 2 2 3 2 2 어? 우리 그림 왜 바뀌었지? 야 짧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 재앙 어차피 두 타자이 났으니까 그냥 2홀로 내가 지면 커피랑 간식 쏘고 형이 지면 형이 사자니까 커피랑 간식 다 사요 그러니까 형이 지면 그냥 커피만 사고 내가 지면은 커피랑 간식? 뭐 떡볶이든 간식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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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? 오케이 콜 들어오고 죽인다 189 레디 자 네 배가리 굴리죠? 배가리 굴리죠? 200 남았죠? 아이고 좋아 이게 레디 오오 아 헐 헐 아, 설마. 어, 그리 바꼈어. 그렇지. 그렇지, 오케이. 아니, 나 해봐야지. 일단 네가 이기는 건 없어. 내가 지는 건 없어. 아, 그렇긴 하지. 오케이, 맞았습니다. 오케이. 세컨드 샷. 자, 라이 좀 볼게요. 마지막 테니까. 나이스, 바디. 자, 커피는 내가 이긴 거예요. 형, 쓰고 생각하면 되냐? 뭔 개소리야. 내긴 내긴데. 제가 살게요. 끝. 했. 해야지. 헤이. 히히. 해외 주의. 그 앞에서 알 수 있는 거야? 감사합니다.